60세의 저세상에서 날 뵈러오 아 이 노래를 많이 하더라구요 네 그러게요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는 곡이지요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강경 발효척갈 축제에서 함께하고 있는 두루 땡긴 진행을 맡은 춘향아 서정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온산 강경 하면 가장 명품 젓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젓갈 축제장에서 트럭대행진 전국으로 방영되고 있는 실버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행사장이 넓은지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요 우와 우리나라로 구경하려면 하루종일 가지고 모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실버TV 트럭대행진을 위해서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박수 네 저 저기 보니까 아름다운 여성분들 젓갈 많이 사셨어요? 대답이 적어요 젓갈 맛이 있나요? 네 저기 있는 저 검정 옷이 있고 선글라스 쓰신 분은 젓갈을 많이 드시나봐요 아 피부가 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? 네 제가 눈이 좋아서 그래서 강경 발효 젓갈은 최고의 명품의 젓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분 한분 또 멋진 가수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까? 트럭대행진을 정말 멋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가서 우리 이혜란씨의 무대를 오늘 활짝 열었잖아요 네 두 번째 무대는 우리 김명고씨의 무대로 함께 하시죠 고마운 당신에게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당신의 예로 반응 참 고마운 상대 고마운 상대 고마운 상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운 추억이라도 나 때문에 힘들었던 고마운 당신이여 남은 내 인생을 고개 두고서 그리운 추억이 내 마음을 받아 죽여요 그리운 추억이 내 마음을 받아 죽여요 그리운 추억이 내 마음을 바라보다가 그리운 추억이 내 잘못에 생각나서 한글자 두글자 눈물이 번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운 추억이 내 마음을 받아 죽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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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운 추억이 내 마음을 받아 죽여요